네 안녕하십니까 KN의 김형진입니다. 일단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베이직 강의에 이어서 어드밴스 시뮬레이션, 플로우 시뮬레이션 등 많은 기능들을 빨리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되는데 너무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자료 취합이라든지 뭐 이런 점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아실 텐데 이 탑다운 개념을 오늘은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에요. 지금 목차를 먼저 보실게요. 지금 일단 보시면 1번부터 19개까지 나눴는데 전에는 이제 한 번씩 해보고 가면서 막 그 이제 좀 20분 단위로 했는데 조금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다는 얘기가 조금 있으셔서 조금 이제 핵심만 좀 짚어 드리려고 하는데 개념들이 어렵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은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19번까지 해서 쭉 나갈 거니까요. 요거는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탑다운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탑다운 방식은 뭐냐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될 거 같은데 일단 크게 보면 바텀업은 부품을 하나하나 해서 단품으로 다 만들고 조립하는 게 이제 바텀업 방식이고요. 바텀업 방식인 경우는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초기 개념 정립이 개념 정립 및 구체화가 좀 편하대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게 좀 편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일단 어 이거 만들어 보고 붙여 보고 저거 만들어 보고 붙여 보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바텀업의 장점인데 저희가 하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 바텀업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시는 거죠. 엄청 크게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수가 변경되는 부위가 딱딱 있어요. 아니면은 외부에 변경되는 부분이 딱 어디 부분이라고 자주 빈번하게 일어난 부분이 어디 부분이라고 해서 아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 하나만 바꾸면 나머지 부품들이 알아서 따라와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트 하나만 바뀌면 뭐 파트 2, 파트 3, 파트 4가 다 알아서 파트 1번 때문에 싹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그 탑다운의 기초 개념인데 그 대신에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변경은 빠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그 개념 잡고 그 파트를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거.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개념이 바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만들 때 좀 잘 만드셔야 되고 두 개를 같이 쓰시면 참 좋겠죠. 탑다운도 쓰고 바텀업도 쓰고 해서 거기에서 거기에 맞게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이제 뭐 어셈블리 내에서 파트 작성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요 내용 뭐 부품, 편지, 편집, 모양, 표시 뭐 어셈블리 사업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뭐 부품편지, 부품편집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들어가냐 어떻게 종료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품 모양 표시, 세파트 삽입, 세파트 삽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품 이제 세파트 삽입하고 나서 돌출하면 뭐 제가 요거는 앞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트리 상에 들어가요. 트리에서 어셈블리에서 세파트 편집을 들어가면 이제 그 좀 독보 이게 시각적으로 확 들어올 수 있게 그 어셈블리에서 파트 편집 시에는 특정 색을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옵션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내에서 세파트를 삽입해서 작업을 하면 그 파트 맨 처음에는 가상 부품이라고 해서 내부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파트를 외부 파트로 꺼내는 방법 저희가 이제 뭐 그 파트를 다른 프로젝트에 이제 바텀업 방식으로 쓰겠다. 그러면 링크 끊고 가져가는 방법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참조라는 게 있는데 파트 1번에 대해서 파트 2번이 참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조가 제대로 있는지 아니면 그 참조가 깨졌는지 참조가 열려 있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호 표시입니다. 여기 이름에 보면 이쪽 부분에 나와 있어요. 항상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잠금이랑 분리 같은 게 있는데 이 분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탑다운으로 설계를 했지만 이걸 꺼내서 난 바텀업으로 저기 프로젝트에 사용을 할래. 그러면 그냥 모드 분리해서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드 분리하기 전에 4번으로 한번 저장하고 가져가야 되겠죠. 요런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강의는 뭐 요건데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내용을 건너뛰고 오늘은 딱 여기 탑다운 까지만 지금 설명만 했는데 5분 지나갔습니다. 빨리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네요. 그래서 잠시만요. 일단 2017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요 파트는 제가 일단 솔리드웍스 저희 교육용 모델로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 바이스 형태를 다 만들게 돼 있는데 다 만드는 건 좀 무리일 거 같고 간단하게 해서 제가 보기 한 15분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걸릴 거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음 잠시만요. 이제 제가 어휴 개인 자료로 들어왔네요. 자 여기서 교육 자료 어 여기 없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시간을 잡아먹네요. 뭐 사람이 이런 게 있어야지 조금 사람답겠죠. 귀엽게 봐주시고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셈블리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일단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트를 제가 갖고 왔어요. 만들어진 파트를 갖고 왔는데 지금 좀 여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갖고 왔는데 일단은 원래 여기에 요구 파트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느라고 좀 했는데 그래서 요기 파트는 원래 없다고 보고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어 지금 여기 지금 수식에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 수식에도 지금 참조가 걸려 있어요. 70mm라는 게 지금 아마 이 치수는 여기 이 치수는 여기에서 지금 이 70mm가 걸려 있잖아요. 이게 아마 이 치수랑 걸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얘도 지금 이렇게 해서 100으로 변경하면 여기서 재생성 한번 할게요. 그럼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죠? 수식으로도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내에서도 이렇게 편경 참조로 거실 수 있습니다. 수식을 통해서 근데 이게 아니라 작업하면서 거시는 걸 저는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내용으로는 부품 편집인데 여기서 오른쪽 눌러 왔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냥 파트로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파트 편집입니다. 어셈블리 내에서 파트를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두 번째 장에서 한번 말씀 드린 거 같아요. 옵션에서 어디 가시냐면 3개 여기에 어셈블리에서 파트 편집 시 특정색 사용 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제가 해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바뀝니다. 이건 투명으로 하면 또 이렇게 해도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투명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투명을 사용하면 단점이 뭐냐면 이쪽 지금 이 베이스 2번 면을 이렇게 선택하면 좋은데 가끔 이렇게 통과를 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을 쓰면 이제 불편함이 조금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불투명으로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지금은 뭘 편집하고 있는지 지금 트리를 봐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래픽에서 왼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아도 이제 그래픽역에서 이렇게 하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투명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되고요. 그 대신에 불투명으로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집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셈블리 내에 들어왔지만 파트 편집으로 들어와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알값이 3인데 이렇게 6으로 바꿔 볼게요. 잠시만요. 6으로 하면 6으로 바뀌죠. 그리고 저렇게 해서 바꿀 수 있고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여기서 피처 편집 통해서 이제 뭐 한 2 로 바꿀 수도 있겠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종료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를 눌러서 나가주세요. 지금은 다시 원래 돌아왔죠. 그래서 어셈블리에서 파트를 편집할 때 저렇게 편집하시면 된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 파트를 좀 삽입을 해 볼게요. 새 파트를 삽입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일단 체크박스가 이렇게 떠요. 그럼 맨 처음에 기준이 되는 면을 어딜 잡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이렇게 잡을게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에다가 원점은 이제 그 아마 이 원점인데 여기서 오프셋해서 원점은 비슷하게 오는데 면만 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여기에다가 그냥 요소 변환을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스케치가 생기겠죠. 근데 이 요소 변환에 스케치가 생긴 건 어디를 참조한 거예요. 베이스 1번을 참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출을 해서 자 일단 5mm만 해볼게요. 5mm만 하고 확인을 누르고 여기서 편집을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만들어졌죠. 참조를 제가 베이스 1번으로 잡았기 때문에 베이스 1번에 치수를 만약에 150로 바꾼다. 그러면 이것도 드러나겠죠. 이게 이게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각가지 요소들이 이제 그 물려있는 거죠. 전체의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전체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시면 아마 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그러면 보면은 어 자 일단은 여기서 열기를 하면 여기서 가상 부품이죠. 지금 가상 부품 상태에요. 여기서 열기를 하면 여기서도 그냥 참조를 걸리지 않은 참조가 없는 그냥 얘 개별의 이제 뭔가 하나의 요런걸 넣을 수도 있겠죠. 확인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나가준다. 그러면 저장하시면 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재생성 예 눌러주시면 요런 식으로 변경이 됐겠죠. 여기도 R이 적었죠. 그 대신에 여기를 제가 한번 클릭해서 보면 파트 1번 지금 요거 만든 거는 여기 생기지가 않았어요. 여기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 저게 그 화살표 모양이 있죠. 뭐 생기지 않았어요. 얘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얘는 참조되어 있다. 참조되어 있는 건 항상 요런 화살표 라든지 요런 참조에 대한 기호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를 여기 안에 지금 삽입되어 있는데 어 나는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외부 파트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파트 외부 저장 이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누르시고 어 여기서 이거 저장하기 전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름을 먼저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먼저 음 만약에 어 플레이트 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음에 여기서 외부 저장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이름이 바뀐 상태로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일단 만들어 봤어요. 하나를 그래서 외부 저장까지 일단 내용은 했구요. 자 그 다음에 참조에 대한 마크인데 이건 뭐냐면 자 제가 얘가 지금 베이스 1번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베이스 1번을 죽여요. 자 그 다음에 모드 저장해 볼게요. 베이스 1번을 죽이잖아요. 죽이면 지금 요런 식으로 됐죠. 어 제가 아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 어 요런 내용이 있죠. 지금 상황 파악 외부 참조 파일이 열려 있지 않아 피처가 최신 상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조 내용들이 있는데 예 그 지금 참조에 대한 기준이 어 기능 억제를 통해서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플레이트 2번이 뭐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난 모르겠어 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살려볼게요. 다시 살리면 이제 원래 돌아왔죠. 지금은 항상 상황 내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잠김참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음 여기서 보시면 외부 참조 목록이란 게 있습니다. 요걸 눌러보시면 요런 식으로 있어요. 요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모드 잠금을 요렇게 누르면 자 확인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름 옆에 화살표 옆에 별 표시가 생겼습니다. 별 표시는 뭐냐면 잠근다는 의미에요. 잠근다는 의미는 아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는 치수를 같이 따라 봤겠잖아요. 만약에 100으로 다시 바꿔 볼게요. 그런 다음에 재생성을 눌러도 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거겠죠. 만약에 수정을 계속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나머지도 같이 따라 바뀌면 참조들이 많이 걸려있으면 막 바뀌면 골치 아프잖아요. 계속 재생성하고 그러니까 어 다 피니쉬가 되기 전까지 나머지 부분을 일단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잠금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조 목록 보시고 여기서 잠금 모두 해제하면 다시 재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 참조 목록은 저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70으로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된 참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이걸 잠깐 열게요. 이 플레이트를 열어서 이거를 이제 음 이 지금 분리된 참조로 이렇게 사시면 좋다는 걸 예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사용을 했지만 나 이걸 바텀업으로 넘겨서 다른 프로젝트에 사용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4번 4번으로 저장을 할게요. 플레이트 2번이라고 해 볼게요. 플레이트 2번 그럼 지금 얘는 플레이트입니다. 절대 여기서 수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일단 끄고 네.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끄고 얘는 그냥 일단 내릴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로 하나 열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저장했던 플레이트 2번 열면 일단 물음표가 뜨면 왜냐 얘는 파트인데 참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저희가 해 볼 거는 이제 분리된 참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 보면 외부 참조 목록도 가서 모드 분리 확인 딱 하면 엑스페셜으로 바뀔 거예요. 지금 스케치에 보면 이게 엑스페셜이 왜 뜨냐면 지금 스케치 여기를 보시면 이 스케치 요소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지금 클릭을 해보면 베이스 1번 베이스 1-1이에요. 베이스에 잡혀 있는데 지금 그 참조를 확인할 수 없다. 분리됐다 이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분리하고 나면 끝입니다. 다시 걸 수 없어요. 다시 스케치 가서 다 정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다른 프로젝트를 옮길 때는 사본으로 저장하고 그 데이터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면 될 거 같아요. 2위의 거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엑스페셜이 되면 여기서 치수 수정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구속조건에 대한 값들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속조건 삭제가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전부 삭제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죠. 그럼 이걸 또 언제 구속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끄고 이동을 전화할게요. 조금 이동하고 원점을 기준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동하고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케치 완전 정리 있습니다. 1강 때 알려드렸어요. 베이직 강의 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제 계산 그러면 확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죠. 그런데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구속 다 깨고 이제 이거는 하나의 바텀업 방식의 그 파트가 된거죠. 탑다운으로 만든 놈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만든 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프로젝트에 삽입하시면 되겠죠. 얘는 참조가 깨진 거니까. 그래서 분리된 참조는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인데 하나의 팁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뭐냐면 지금 일단은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요건데 여기다가도 제가 세 파트를 하나 삽입을 해 볼게요. 세 파트랑 삽입하고 여기는 바이스니까 얘는 유동형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움직여야 될 거에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다가 조금 스케치를 할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 요소변환 그리고 요거 원 잡아서 요소변환 그리고 요거 잡고 요소변환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스케치를 자르기로 해가지고 아래껀 다 자를게요. 아래껀 다 자르고 여기까지 지워져 버렸네요. 잠시만요. 컨트롤 Z 다시 눌러서 살리고 자 요기를 늘려야 돼요. 요거 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늘릴게요. 그런 다음에 진흥형으로 그래야지 이제 스케치들이 참조가 걸리니까 나머지 필요 없는 걸 이렇게 해서 지웠습니다. 그럼 요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돌출 그런 다음에 뭐 한 요정도만 꺼내볼까요 18정도 18정도 꺼내보겠습니다. 20정도 꺼낼게요. 정수가 좋으니까 20정도 꺼내면 요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좋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움직이질 않아요. 네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 참조까지 걸었는데 움직이지 않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대 고정이 있죠. 이게 상대 고정이 들어가면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 파트가 되버려요. 그전에 이거는 뭐 그냥 파트 2번으로 외부로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고 외부로 좀 날리고 요게 있는데 이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상대 고정을 기능억제를 합니다. 그러면 움직이실 거예요. 움직이실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서 재생성을 누르시면 다시 요런 식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지금 참조가 걸려 있으니까 스케치 참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방면은 어떻게 해서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어셈블리를 다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구속 조건 아실 거 아니에요. 일치 주고 뭐 그 다음에 음 예를 들어서 여기 면이랑 지금 다른 요소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아랫면이랑도 일치일 거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로 했는데 지금 넘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제 고급 메이트 가셔가지고 이제 상한 값 하한 값에 이제 저걸 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랑 여기를 잡는다. 면 두 개를 그래서 어 최소 값은 0이고 최세 값은 50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50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확인 아 초과정이라네요. 요거는 제가 잠깐만요. 볼게요. 뭐가 초과정인지 자 요런 식으로 됐는데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면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고급 메이트 가서 거리로 하고요. 여기면 잡고 다시 여기면 잡고 어 그러면 일단 왔어요. 최소는 0 그리고 최대는 50 한다면 확인 확인 그러면 이제 0만큼 움직이고 50만큼 가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탑다운을 사용하면서 요 부품은 계속 크기가 변하겠죠. 자 그럼 한번 마지막으로 크기를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지금 얘 베이스 1번 기준이니까 베이스 1번의 그 폭을 100으로 150으로 바꿨습니다. 육체 생성 그러면 네 치수는 바뀌지만 네 메이트는 유지가 되고 네 요런 겁니다. 요거를 잘 사용하시면 참 좋겠죠. 그 대신에 큰 그림을 그리실 줄 알아야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1강 탑다운에 대한 개념은 요기까지 좀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한번 해보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